지난 4월에 일본직업교육센터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4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일본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간병인력양성전문학교의 학생들 대다수도 일본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우즈베키스탄 내 일자리 부족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의심-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매년 100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부족해 많은 청년들이 러시아로 일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본 기업에서의 채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종합물류회사도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아 인재의 잠재력도 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입니다. 토쿄의 한주택건설회사는 인력양성을 위해 우즈베키 청년들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일본으로 파견될 IT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립대학도 설립되었습니다.